오려진 담배꽁초 흔들리는 저렴한 휘청거리는 흰 맥주 뚜껑에 나도 감상해줘죠 오늘 밤은 뭔가가 왠지 달라서 혼자 있어도 외롭지가 않아서 보고싶던 친구를 만나 초록빛의 신호등이 밝기만 하다 서있는 저 사람도 깜빡이고 서있지만 부딪히는 바람도 평화로운구나 내 마음이 변해서 더 그런가 해 흔들리는 밤에 휘날리는 나무도 내 마음을 가지려 예전의 나를 돕는다 초록빛의 신호등이 밝기만 하다 서있는 저 사람도 깜빡이고 서있지만 부딪히는 바람도 평화로운구나 내 마음이 변해서 더 그런가 해 흔들리는 바람에 휘날리는 나무도 내 마음을 가지려 예전의 나무도 부딪히는 바람도 평화로운구나 내 마음이 변해서 더 그런가 해 흔들리는 바람에 휘날리는 바람에 휘날리는 나무도 내 마음을 가지려 예전의 나를 돕는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친구 소개해드리자면 제가 5년 전에 이 팀을 처음 만들었을 때 함께 시작했던 멤버인데요 그때 당시에 18살 저희 팀의 첫 막내였던 홍지연씨입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AON의 막내를 맡고 있던 홍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몇 살이시죠 이제? 이제 23입니다 아직도 그것밖에 안되셨나요? 23살밖에 안됐대요 아니 예전에 18살 고등학생 때 심지어 서울이 아니라 안성에서 왔다갔다 했었거든요 아니 초록빛 너무 잘 부르시는 거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예전에 공연할 때도 불렀던 기억이 있는데 저희 연습실에서 저희 형들이 극찬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떠신가요? 다시 부르시는 소감이 오랜만에 형들이랑 관객이 있는 무대에서 서서 노래를 오랜만에 부르니까 정말 행복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음색 너무 좋지 않으신가요? YEAH! treadmill ęp 아멘